가을마이 풀리마켓을 또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야? 결혼을 축하합니다! 조세호! 자리 배치 재산 순서대로 했다.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해명을... 그거 2천 원, 2천 원! 안 살래요. 아이, 이거다가 만 원? 제 마음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, 상혁 씨! 안녕, 어머니! 형! 형, 이거 사! 여기 앉아 봐봐. 와우! 딱이다! 야, 이거 완전 베스트 아이템인데? 얼른 꽂아주네. VIP 고객님, 고맙습니다. 이 맛에 풀리마켓 하네.